기상청 예보분석관 여기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시베리아 부근에서 상층의 찬공기가 위치를 하고 있고 이 찬공기는 15일 밤 시간 정도 해서 우리나라까지 남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공기는 하층 회전력을 강화시켜 우리나라의 강한 불안정과 요란한 날씨를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호우라든지 천둥, 번개, 우박, 돌풍, 풍랑 등 다양한 기상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 강수 예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약 대기 1.5km 상공인 850헥토파스칼의 바람과 기온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은 15일 09시가 되겠고요. 북쪽의 찬공기가 남아하면서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따뜻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비구름대가 만들어져서 강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15일 21시에는 상층의 찬공기가 남아하면서 우리나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저기압이 폭발적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일 밤에서 16일 새벽에는 강원도 일부 지역 약 1.5km 고도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5일 아침에 선형의 강수대는 점차 남아하면서 우리나라 전국으로 강수대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15일 오후에서 밤에는 저기압이 발달을 하면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수량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밤에서 16일 새벽에는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강원도 1km 이상의 높은 산지에서는 1에서 5cm까지 적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 동네예보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일 아침에 우리나라 북서쪽을 시작으로 하여서 16일 아침에 동쪽 지역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의 경우에는 특히 강원 동해안에는 최대 80mm, 그리고 강원 산지에는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강원 산지에는 1km 이상 고도에서 1에서 5cm의 적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수가 나타나면서 여러가지 위험기상 동반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먼저 뇌전과 우박의 발생 모식도를 보시면 하층에서 대기 불안정에 의해서 강한 상승기류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우박이 발생하고, 입자 충돌에 의해서 뇌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일 밤 시간대 우리나라 주변의 약 대기 3km의 상승속도의 차트를 보시면은, 빨갛게 나타나는 구역이 강하게 상승운동이 나타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일 낮부터 16일 새벽 전국에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중부지방과 경북 중심 일부 지역에서는 사라구박까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강풍과 풍랑특보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15일 새벽부터 서해먼바다를 시작으로 하여서 점차 전해상으로 풍랑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오후에서 16일까지 서해안, 제주도 그리고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서 강풍특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부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5일 낮에서 16일 새벽 사이를 중심으로 전국의 돌풍과 천둥, 번개, 특히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에는 사라구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판 등 실외 설치물, 비닐하우스, 축사, 공사장 등 시설물 점검 및 농작물 관리 철저 당부 드리겠습니다. 15일, 16일 강풍과 풍랑, 너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압이 통과를 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과 도서지역에는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유의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험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동해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에 의해서 극격히 물결이 높아지고 그 높아진 파고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의 파고 기준으로는 최대 6m, 최대 파고 기준으로는 최대 10m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극격히 높아지는 만큼 해산안전사고에 특별히 주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향후 기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5일, 16일에는 한기가 남아하고 강수가 있기 때문에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특히 강원도 산지 지역으로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까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조금 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년보다 일시적으로 낮은 기온이 예상이 되고 17일 이후에는 저기압이 빠져나가고 대체로 맑거나 구름이 가끔 많은 날씨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평년보다 2에서 3도 정도 높은 기온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공기 남아와 저기압 발달에 따라서 전국에 15일부터 16일까지 강수가 예상되고 있고 특히 동쪽 지역 강원 산지에는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험기상에 대해서도 요약드리면 상층 한계 남아에 의해서 대기 불안정이 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15일 낮부터 16일 새벽 전국에 천둥, 번개와 돌풍, 중부지방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우박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국에 강풍이 불겠고 특히 도서지역과 동해안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풍랑 같은 경우에도 동해상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 10m까지의 높은 물결이 예상되는 만큼 여기에 대한 주의사항도 당부 드렸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